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갖느냐 열심히 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지 국민들이 무슨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지 시스템의 선택이 잘못되면 나라를 망하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거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승부점은 어떤 시스템을 갖느냐 그런데 문재인의 계좌식이 다시 시스템을 바꾸려 하는 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의 계좌식이 다시 시스템을 바꾸려 하는 걸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못해 너가 좋으면 너 혼자 북한도 가란 말이야 하나님이신 최고의 제도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은 전 지구촌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에요. 유럽보다가 선택되어야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왔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요?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나라 중에 247개 나라 중에 승리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밖에 그렇게 이충훈 박사 강의 듣고도 모르냐 난 초등학교 때 꼴등인들도 안다. 난 꼴등인들도 박사님 뭐 말하면 금방 알아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친구를 갖느냐 사람이 혼자 못 살아요. 개인도 혼자 못 살아요. 국가도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당대 최고의 친구인 미국을 잡았어. 북한은 거지 나라인 중국을 친구로 삼았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친구하고 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집 친구하고 놀면요 새우깡이라도 한 개도 먹지. 거지 친구 만나면 사기당해요. 결판 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우리는 2차 세계년 이후에 건국할 때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물론 불교와 유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역사적 사명을 했어요. 고구려와 조선은 불교가 공로를 끼쳤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올 때까지의 사명이요. 그러나 이승만은요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봐요 옛날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대한민국은요 빨갱이 나라 이해 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바로 오늘 설교 내용은 그겁니다.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는 것은 지도자를 세우라는 뜻이 지도자. 미국이 청교도 나라를 만들 때도 미국을 세운 원리가 있어요 첫째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죠.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스 이런 지도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세워진다. 아멘 대한민국도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다. Same thing with South Korea we need to have good leaders. One false leader this country is devastated. 저 문재인 저는 빨리 내려오고 새로운 지도자가 설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은 내가 할 수 없이 지도자 해야 되죠. For that short period of time we Christians need to rise up under spiritual leadership. 아멘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아예 대통령까지 하라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못한 게 뭐냐면 대통령 하면 내가 제일 잘하지 그건 사실이야 하나님도 알고 계셔 내가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모르냐 그런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이것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